충남 6개 시군과 경기 남북권 도시들이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. 강진시와 서산시, 홍성군, 태안군 등 충남 6개 시군과 평택시, 화성시 등 경기도 남북권 6개 도시는 11일 평택시청에서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협약을 맺었습니다. 협약에 따라 앞으로 12개 지방정부는 대기중 미세먼지 농도 3제곱미터당 15마이크로그램 달성을 목표로 상호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하고 협력 과제를 발굴하는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 또 미세먼지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단체장 또는 실국장급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함께 대응할 계획입니다.